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오 문지유 오늘은 라이온 페인팅 할거에요 고고 welcome to 라이오 다이오렛 여기 한파스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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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에요 저는 나는 나는 이거 신드렐라 여기 신드렐라 이건 이거 여기 달렛 블랙함 언니 나는 이거 뭐야 달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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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도전 띠 띠! 띠! 이게 먼저 띠르르 이렇게 하는거에요 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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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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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, 여기다가 책에서 붙여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짜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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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